아기상어 올리 그앙 공룡들이 아파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높게 해줘요 샤샥 샤샥 첫 번째 티라노사우루스 왕자분 들어가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 아파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?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? 자 뱃속 가득 무시무시한 세균이 있네요 저런 상한 고기를 먹어서 뱃속에 나쁜 세균이 가득해요 어서 이 세균들을 무찔러야 해요 당장 나쁜 세균을 무찔러줘 네 그럼 치료해볼까요? 우선 뱃속에 어떤 세균들이 가득한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어요 티라노의 배를 마그마고 아프게 해주마 아프게 해주마 아프게 해주마 못된 세균들 때문에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어서 나쁜 세균을 무찔러야 해요 착한 세균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세균? 내 뱃속에 세균을 넣겠다는 거야? 아 걱정 말아요 이 세균은 착한 세균 바로 유산균이에요 티라노의 뱃속에 나쁜 세균을 무찌르기 위해서 필요해요 알겠어요 의사하게 상어 이 못된 녀석들 감히 뱃속을 어지럽혀 당장 없애주지 우리를 없애겠다고? 어이없지 마지막이다 뱃속에 하나도 안 아파 정말 고마워요 의사하게 상어 말끔히 나와서 다행이에요 꾸룩꾸룩 배탈 유산균 먹고 나았어요 장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낫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티라노사오르소 환자 치료급 두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야 물이 부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머리 위에 뿌리 모두 부러졌네요 아이고 너무 아팠겠어요 바로 치료해 드릴게요 음 우선 뿌리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다행히 뿌리까지 부러지지 않았어요 뿌리 완전히 다 자라날 때까지 임시로 뿔을 붙여드릴게요 그 전에 뿌리 부러져서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쓱싹쓱싹 뚜루루뚜루 반들반들 뚜루루뚜루 접착제도 뚜루루뚜루 바르자 이제 새로운 뿔을 붙여줄게요 어떤 뿔이 좋을까 강력한 악마뿔이 좋아요 그럼 악마뿔로 달아 드릴게요 나는 악마 트리케라톱스다 내 뿔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한번 보여줄까 이건 아냐 유니콘 뿔을 달아줄게요 유니콘 트리케라톱스가 됐어 이대로 하늘 위로 날아갈래 이건 또 아냐 그래 저 뿔이 공룡뿔이야 힘이 솟아나는걸 이게 진짜 트리케라톱스지 모각 모각 부러진 뼈 튼튼 뼈로 치료해요 뿔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낫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트리케라톱스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목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아 목구석구석 상처가 가득하네요 나뭇가지에 긁혀서 상처가 났어요 흉터가 생기기 전에 얼른 치료해 드릴게요 먼저 상처를 소독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 노랗게 변한 소독약을 닦아 줄게요 음 여긴 상처가 너무 커서 꾀매야겠어요 간호사 윌리엄, 도와주세요. 네. 점선 따라서 그대로 꺼내줄게요.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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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! 이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밴드를 붙여줄게요. 하나, 둘, 셋! 우와, 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따끔따끔 상처 소독하고 치료해요. 몸 튼튼, 공룡 튼튼, 아기, 상어, 의사, 최고! 신나, 신나, 다 낫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모두 건강해요. 예!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치료 끝! 공룡 친구들, 이제 하나도 안 아프죠? 이제 방귀도 안 나와요. 볼도 감쪽 같아요. 밴드도 마음에 들어요. 고맙습니다, 의사선생님. 앞으로는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조심하기로 해요. 네! 친구들,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보자. 그럼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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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상어 올리 영상 재미있었어? 구독 버튼을 눌러줘! 구독해!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. 안녕! 안녕! 감사합니다.